여유, 유연, 유연 이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곡도 제가 약간 솔직함이 매력이잖아요. 그래서 좋은 건 좋다, 싫은 건 싫다 이렇게 독사같이 얘기하는 짐승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거기 그 게리프트를 생각하면서 차별화를 더해야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. 저는 항상 뭐 음반을 낼 때도 그렇고 저는 저만의 스타일이 좋아요 그냥 솔직히 저만의 스타일은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저만의 스타일로 진행을 하고 싶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!